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부동산 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이 법원 등기 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의 집합건물 매수자의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는 74.7%로 9년 전보다 8.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경기, 인천 거주자는 15.9%로 9년 전보다 4.6%포인트, 지방 거주자는 9.4%로 3.7%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국토부는 5개 소속 기관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259개 생산 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실대 점검을 실시한 결과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후 조치 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19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액이 575억 원, 관리비 미납액이 229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는 LH 임대주택의 약 14%에 해당하는 총 17만 2,526가구며 전체 575억 원의 임대료 미납액 중 국민 임대 거주 가구가 210억 8,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우린원의 민채아입니다. 최근에 9년 사이에 서울 거주자의 서울 집합 건물 매입 비중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외지 투자 수요는 또 빠르게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우린원과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해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신 다음에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함께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QR코드 나가고 있죠. 아래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다양한 궁금증까지 바로바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호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시 소장님 모실게요. 소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부터 들여다보는 강의 시간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살펴보고요. 또 부동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유형들 상품별로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가파르게 상승, 전년 대비, 전월 대비 했을 때 역대 최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말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 펼쳐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라든가 아니면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토지 이런 것들의 변동사항을 한번 통계로 나온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품별로 동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일단 주택부터 보겠습니다. 전국의 주택, 주택은 이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을 다 포함시키는 거고요. 전국의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5월부터 2021년도 5월, 지지난달이죠. 지난달까지의 통계를 나온 거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1.7% 정도 올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1.7% 정도 올린 거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세 가격은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1.75에서 80 정도까지 올린 상태고요. 매매 가격, 그러니까 매매 가격을 전월 대비가 아니라 전년, 2019년도, 2020년도로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2020년도 비교했을 때 2020년도 5월 시장과 딱 비교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현재 매매 가격은 8%에서 10% 사이 그러니까 1년 사이에 8%에서 10% 정도가 오른 거기에 전국적으로 있는 주택들 가구인데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보실 때 거의 지금 현재 거의 10%대 입박은 거의 비율은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전세값이 오르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고 매매가가 워낙 또 상승을 많이 하면서 전세가를 또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 집값은 오른다라는 공식은 성립되는 거고요. 지역별로 주택 매매 가격 지수로 보게 되면 2011년도부터 21년도 약 10년 정도 봤을 때 수도권 지역은 실제적으로 거의 완만하게 가는 시점이었다가 2018년도, 17년도 이때쯤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보통 상승 곡선이 이런 형태로 현재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승폭과 하락폭, 하락폭에 이 편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 이래?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이 편차가 이 간격 자체가 상승과 하락의 간격이 넓지 않게 펼쳐지는 시장들이 안정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도 가파리가 안 오르고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지고 이런 형태로 가야지만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 그래프는 그렇지가 않죠. 그냥 수직으로,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얼마만큼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가는 이 좌측에 보시게 되면 2011년도부터 17년도까지 약 한 6년 정도 그래프는 거의 이런 형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현재 2017년도부터 급등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 2003년도 참여정부 때와 같은 그래프 오히려 그 그래프보다 더 곡선 자체가 더 수직으로 올라가는 더욱더 상승 속도가 더 빠른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들어보면 중앙부처나 아니면 장처관들이 거듭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와서 또 그 얘기를 한 달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부동산 정책들이 개선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중에서도 강남과 강북을 비교했을 때 서울 지역이 전월 대비 0.8%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 가격도 0.62% 올란 거고요. 강남 지역이 0.71, 그다음에 전세가 0.44% 올랐고요. 그렇지만 이제 강북 지역의 오름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또 오르지 않았던 지역이라서 상승 속도가 워낙 가파른 거고요. 그래서 0.89%, 전세 가격도 0.81%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간 매매, 전세가 변동을 보게 되면 각종 정책들, 지금 보여지는 정책들이 다 부동산 정책이죠. 전세 공급부터 규제 지역 확대, 세금 대책, 안정화 대책,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규제, 대부분 다 규제죠. 규제 정책이 발표되고 서울시장 선거까지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래프가 아주 춤을 추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공급 대책이 발표됐을 때나 실제적으로 규제 지역 확대됐을 때나 여러 가지 여건들 봤을 때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면 조금 더 하락을 했다가 다시 공세 가격이라든가 서울시장 선거되면서 다시 오르고 이런 형태로 계속 수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을 좀 안정화시킬 어떤 정말로 묘책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기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인데요. 경기와 인천 지역은 경기 지역이 1.30%가 전월 대비 올랐고요. 0.65% 전세 가격 산승률. 그다음에 인천 지역도 많이 올랐습니다. 1.88%, 거의 1.20%가 올랐고요. 거의 이 그래프는 서울 지역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비싼 지역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싸게 구입해서 할 수 있었던 지역들의 현재 풍선 효과로 그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덩달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로 가고요. 수익률 자체, 실제적으로 상승폭의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이거를 가격이 더 비싸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상승률입니다. 기존의 최저가에서 얼마만큼 올랐느냐 봤을 때 가격이 오른 폭을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나눈 거지 그게 금액이 그만큼 월등히 비싸졌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지역이 또 서울 지역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워낙 더 크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워낙 더 비쌌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 시작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승률만 보면 굉장히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서울을 따라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 싶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옥의 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방시장도 하나같이 다 올랐죠. 매매시장 0.96%가 오른 부산, 전세는 0.45%, 대구가 0.84%, 0.5%, 그다음에 대전이 0.83%,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울산 지역은 매매가격보다는 전세 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현재 안정화되지 못하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 거기에 현재 계속 현재 0.0 상태 유지하고 있었던 좀 안정화되었던 시장들이 계속 현재 2011년, 21년도부터 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면 떨어지고 공급 대책 나오면 좀 오르고 거기에 또 가계부채 관리 방안 나오면 또 떨어지고 이런 형태로 정책에 따라서 계속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지만 이 형태가 현재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폭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덜 떨어지는 폭, 좀 덜 많이 오르는 폭을 봤을 때 평균치로 보게 되면 그래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상가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반영이 되는가 상가 상품 같은 경우는 현재 경제 상황과 굉장히 민감한 반응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중소상공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상가 수익률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임대료를 좀 내려줘라, 임대료를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상가에 들어온 임차인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가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가 같은 경우는 중대형 상가냐 소규모 상가냐 할 거 없이 현재 2018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 3분기부터 해서 2020년도 봤을 때 2020년도부터 떨어지는 폭은 굉장히 더 가파르죠. 이때가 코로나가 발현됐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현되면서 현재 상업 또는 현재 중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임대료를 못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임대료 연체율도 높아졌고요. 또 임대료를 좀 더 깎아줘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또 임대료를 좀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익률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셔야 되고요. 서울 일반상가 임대가 지수 변동을 보시게 되면 현재 2020년 3분기와 4분기, 2021년도 1분기를 봤을 때도 현재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와 무관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또 현재 상황에서 또 거리 두기 규제가 또 들어간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더욱더 맞고요. 지금까지도 안 좋았지만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더니 더 안 좋아진 상황으로 내몰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상과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수익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해서 자본 수익률, 자본 대비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실제적으로 2020년도 1분기에는 도심과 강남, 영등포, 신촌, 기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 중대형 상가가 몰려있는 도심이나 강남, 영등포, 신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 10%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에서 한 6%대. 도심 같은 경우는 한 14%대 보실 수 있고요. 2020년도 2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는 8.5%에서 7.7% 정도 소규모 상가는 투자 금액이 작고 임대료가 조금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률도 그만큼 영향을 받는 거고요. 전국 상가 연간 투자 수익률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심 같은 경우는 0.20% 강남이 그나마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0.19% 정도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영등포와 신촌 같은 경우도 0.08, 기타 0.12인데 도심보다는 강남이나 영등포, 신촌 기존에 있는 업무 지구가 많았던 지역들의 상권은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간 투자 수익률이 그만큼 반영이 된다는 얘기는 중대형이라든 소형이든 간에 실제적으로 플러스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유명 지역들입니다. 강남 지역이 대표적인 거고요. 강남 지역이 유일하게 실제적으로 0.19에서 20% 정도 연간 투자 수익률을 현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말씀드린 대로 강남은 좀 버티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및 입주 예정 물량 보시면 매매가격은 실제적으로 2020년도 3월에 좀 떨어진 편이었습니다. 매매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죠.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현재 전년도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면 2019년도 1월 시장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실제적으로 현재 주택에 몰렸던 수요들이 현재 상업용 부동산 쪽, 특히 상가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또 돈도 많이 들고요. 비용이 워낙 또 크기 때문에 상가는 보통 10억에서 15억 마켓에서 30억, 40억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몇억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 돈이 그만큼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가격 변동률도 그만큼 상승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피스텔의 가격이 안 오른다는 얘기도 실제적으로 지역 따라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대 수익률은 실제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이죠. 임대 수익률은 당연히 임대료가 좀 하락을 하고 실제적으로 현재 수요가 조금 더, 보수적인 수요가 조금 더 줄어든 상황이긴 하지만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은 좀 오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택 수요들, 주택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현재 오피스텔을 몰리면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세비가 높아진 거고요. 또 월세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변 우리나라 국내 상황 이런 것들을 따라서 임대료는 조금 더 하락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건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4%대가 넘습니다. 수익률이. 4.4%따라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금리를 떨어졌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오피스텔 투자자 비중 및 거래량 보시더라도 기관 투자냐 외국인이냐 개인이냐 기타냐 봤을 때 기관 투자자가 실제적으로 좀 많이 늘어난 편이죠. 2016년도보다 거의 두 배 정도 가까이 올랐죠. 2016년도에 30.6%에서 68.9%.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오피스텔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외국인 투자자 비율은 그만큼 또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 비율도 현재 전년도보다 줄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보다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또 기타로 봤을 때 간접 투자라든가 또 서울 오피스텔 연간 누적 거래량 및 거래 가격 보시더라도 현재 평반배차단 거래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이든 아니면 신축이든 간의 가격을 오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017년도부터 현재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최고점보다도 더 높은 형태의 수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은 2017년도, 2018년도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현재 보고 계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주 물량이라든가 분양 가격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은 대부분 다 작은 평수, 실제 2016년도, 18년도가 33평만 메타 미만, 6평 미만짜리가 비중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비중 잡았던 부분은 33에서 66제곱 메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6평에서 한 10평 정도, 10평 미만이죠. 10평 미만 정도 되는 현재 소형 오피스텔이죠. 소형 오피스텔들이 그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큰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텔 이런 것들이 2021년도에는 아파텔이 조금 더 높게 99제곱미터부터 13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방 3개짜리 주태로 활용 가능한 그러니까 주택의 시장에 진입을 못한 사람들이 현재 그런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현재 부동산 정책 현황을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피스텔 분양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상태 봤을 때도 수직으로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과 여러 가지 현재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피스텔이 단순하게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정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다. 하락폭도 크지만 상승폭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월 기점을 봤을 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현재 2021년도 4월 기점으로 다시 오르고 있는 거고요. 전국적이든 비수도권이든 또 현재 수도권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재 0.35% 경기 서울 지역이 0.45%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경기 지역이 0.35% 4월 달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주택 아파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주택들 포함해서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든가 아니면 토지들이 대부분 다 급등을 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품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형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아파트보다도 다른 유형들 특히 오피스텔 상승세 뚜렷하다고 하니까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정보체크 시간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 첫 번째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 보시죠.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약 5억 4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교대역 부근인데 여기에 주택은 주변에 어떤 인프라와 매력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자 다세대 주택이고요. 실제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위치로 보게 되면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 그리고 2호선과 3호선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현재 경부속도로 지하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초와 시까지도 차량으로 한 3, 4분 거리 그리고 강남대로 연결된 부분에 강남역산과 삼성, 청담 그리고 왼쪽으로 봤을 때는 서초, 사당, 방백권역 아래쪽 양지에서 서초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업무 지역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주변에 또 학군 수요가 또 좋죠. 서초고등학교부터 서초중학교, 서초서울고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가 펼쳐져 있다 보니 당연히 주변에 학군 수요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예술의 전당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센트럴 시티부터 세비성까지 연결되는 현재 문화지구가 지정이 돼서 이제 문화활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특화된 상권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 부지들 롯데타운의 부지 같은 경우도 착공을 하게 되면 주변 유통이라든가 판매 시절들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또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 상권이 굉장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또 경보석도로 지하사업 통해서 서초화이시, 반포화이시 구간이 주거 상업시설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고요. 다세대 주택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역에 있는 현재 남부터미널 터미널이 이제 계량화 사업에 복합화 사업이 되면서 터미널 부지 외에 그 주변에는 호텔이라든가 영화관, 쇼핑몰, 터미널까지 같이 만들어진다. 또 현재 청년임대주택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현재 굉장히 주목될 만한 부분이고요. 가격 5억 4천만원부터 6억 5천만원까지고요. 임대금액은 4억 5천만원부터 5억 2천만원까지. 투자금액은 9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 정도. 또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20에서 150만원 정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을 최대치로 봤을 때 2억 1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 투자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서초동의 고급 주택가 많은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주변에 위치해 있고요. 명문 8학군이라든가 개발어제, 희소 속 높은 또 신축이자 신축건물들이 굉장히 보기가 어려운 지역이고요. 보유와 거절을 통해서 또 재테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서초동의 고급 주택가에서 1억 원 전후의 투자금액으로 주택 만나봤습니다. 다음 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 보시죠.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볼 텐데요. 2호선 역삼력 부근에서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볼게요.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네요. 요즘 오피스텔의 인기가 아파트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월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삼동 쪽의 오피스텔 이것도 한번 만나볼까요? 주택이든 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사업자 용도든 두 가지 다 활용하실 수 있고요. 전세라든가 월세 가능합니다. 위치로 봤을 때 테헤란노의 강남역과 역삼력을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도구의 3,4분 거리밖에 안 되는 초육세권이고요. 대륙은 바로 이면 강남대로 연결되는 신분단체 연장선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타운 삼성과 대기업들 또 업무 지역으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벤처 창업이라든가 벤처 IT 창업 빌리라든가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는 삼성동과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더욱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는 2030 젊은 세대들이 많고 당연히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소형 오피스텔들을 주택으로 이용한 기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과 연결된 그 주변 역삼력과 인프라 구축이 이미 완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광역교통 버스망부터 전철부터 관공소라든가 종합병원까지 연결된 여러 가지 역할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업무 활성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도표를 보시다시피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만한 조건이다 보시고요. 르네상스 복합단지가 실제적으로 현재 복합입니다. 말 그대로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현재 업무 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상권 확대라든가 그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당연히 소형 주택들의 인기가 더욱더 높아지고 임대료도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 현재 GTX A 노선 시작했고요. 공사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는 현대자동차가 지하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탄천이라든가 송파까지 연결된 현재 한강 정비건역까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구간이야 지하 6층까지 개발되면서 GTX A 노선, C 노선, 위례신사선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하 6층까지 환승선장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역과 강남역까지 연결된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연결된 현재 활성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고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금액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금액은 5,700에서 8,300. 그다음에 임대금액은 2천만 원 보증금액 월 105에서 130만 원 이상 나옵니다. 대출 가능금액이 2억 4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은 5,700에서 1억 3백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르는 직장 밀집 지역 임차 수요, 또 높은 수익률 당연히 발생하는 노후생활 보장되는 물건이고요. 투자 수익까지 발생하는 일석이조의 상품이기 때문에 체육세권이라는 최대 장점도 갖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인기 유형 오피스텔로 만나봤습니다. 모든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물음표죠. 1대1 전화 무료 상담 통해서 과연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가능할까요에 대한 해답, 1대1 전화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 섬에 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박영진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박영진 소장님의 정보들 정보는 뭐 많이 사랑할까요? 박영진 소장님은 왜тов Pak이나 públicoixe 3M 8 stuff 4M 7장 정도를 딱knock sack tra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도 너무 뜨거운 것 같고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투자지역 찾아볼 텐데 가볼 지역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아무나 투자할 수 없지만 틈새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삼성동 다소대주택과 또 양재동 양재동의 투룸 오피스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똘똘한 한 채를 원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사님과 강남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구호선 삼성중앙역 부근에서 1.5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5억 5천만 원에서 7억 9천 5백만 원 예상되나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 삼성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어떻게 투자가 가능할까 이것부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동의 주택인데요. 저희 입지하고요. 어떤 호재가 있을까 이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삼성동 실거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18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대지 지분이죠. 이럴 때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틈새 투자처가 있다 제가 이제 알려드리러 왔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전철의 몇 분 거리냐 삼성중앙역의 180미터 약 2분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은 역세권에 많이 나오지만 잘 안 나옵니다. 게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됐을 때는 그만큼 또 상승률이 높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투자하시는 게 투자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삼성중앙역에서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우리가 말하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보로 이용도 출퇴근할 때 조금 뭐 10분 이상 걸리지만 도보로 출퇴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차량을 운행 안 해도 되는 그런 편리한 지역입니다. 지금 이쪽 지역은 제가 이제 보면 여기 바로 옆에 봉은사와 경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별로 없죠. 또 이 밑으로 내려오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코엑스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이쪽도 없습니다. 주택이 별로. 그 다음에 여기 바로 현대백화점 뒤쪽이죠. 그쪽에 코엑스 뒤쪽으로 옆으로 보면 약간 그 상업 지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택은 삼성중앙역하고 이 길 건너에 약간 있고 이 지역은 앞으로 그 가치가 많이 높아지라 예상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쪽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 바로 옆에는 삼살관광단지 유통단지 있죠. 또 병의원 우리가 말하는 신사동 쪽이나 강남 쪽에 병의원이 많이 있고 강남 업무지 테란노를 따라서 업무지가 많죠. 그래서 모든 주택에 좌지우지하는 거는 업무지입니다. 업무지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거 주택 가격에서 업무지와 또 따라다니는 게 생활 인프라입니다. 생활 인프라요. 강남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원하는 살고 싶은 도시죠.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게다가 삼성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생활 인프라가 더 업그레이드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백화점도 대형 백화점들 이용하기 좋죠. 또 병원, 병원 관광도 꽤 있죠.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나 삼성병원, 강남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용 가능하고요. 코엑스, 코엑스몰도 모든 원스톱으로 다 가능한 이런 가까이에 이런 쇼핑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곳은 앞으로도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치는 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 최고가를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자꾸 갱신하고 있죠. 근데 지금 아파트는 지금 좀 넘사벽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왜 넘어갈 수 없는 사 차원의 벽이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요즘 다세대, 뉴스에서 보셨죠? 다세대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자녀들한테 10대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다세대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왜 더 그렇게 움직이나 보면 일자리가 더 늘어납니다. 정보사부지 개발, 롯데 음료 개발,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교로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수소 역세권 개발, 양재우면, RNCG 개발, 특구지요. 이건 뭐 굵직굵직한 거죠. 남부터미널 개발, 사당 환승센터 개발, 또 큼직한 게 더 있습니다. 다 나열을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강남 주택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멈추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발이 많아지면 일자리가 또 많이 늘어나죠. 지금도 강남의 약 서울시의 4분의 1 정도, 100만의 일자리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쪽 지역으로 120만, 130만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가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크게 주택이 늘어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곳을 주목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와 흐름에 맞춰서 저희도 강남구 삼성동에서 주택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하고요, 백화점에다가 병원,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라는 말씀하셔서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주목하고 있는 곳이죠. 삼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곳이 105층에서 롯데타워보다 15미터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난달에 잠깐 나오긴 했어요. 이거를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3개동으로 낮추자. 50층짜리 3개동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직 통과된 게 없습니다. 왜냐, 이거를 새로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주변의 개발지들이 또 차질이 생긴다고 해서 지금 강남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탐탁해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고층으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공군 레이더를 새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자금이 많이 든다. 그게 단점이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국제기업을 복합지구해서 이쪽도 업무지만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초고층으로, 105층으로 해서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이 올라가고 여기 또 옆에 동까지 5개동, 6개동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에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거라고 보고요. 공연장도 1600석이나 달하는 공연장 들어오고 칠석금 호텔도 들어오고 넓은 광장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꼭대기는 두 층이 우리가 말하는 전망대죠. 그래서 이 관광 명소가 되어질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항상 지하도시라고 그러죠. 지하 6층까지 건설이 됩니다. 교통, 승강장, 여러 가지 편의시설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남에 지금 현재는 이 코엑스몰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도 다 통합니다. 이쪽도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통하게 돼 있고 봉운사에서 영동대로만 해도 야구장 30배에 달하는 지하도시가 탄생한다. 볼 수 있고 지상은 이렇게 넓은 서울광장의 2.5배에 달하는 편리한 광장이 또 탄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강남이 굉장히 생활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됐을 시에는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살기 좋은 강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삼성역에서 쭉 테란노를 따라서 일자리에 밀집지역이라고 그러죠. 오죽하면 일자리 벨트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교대나 서초, 저쪽 방배까지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일자리는 더더욱 늘어난다. 그렇지만 양지우면 이쪽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쪽은 AI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죠. 로봇 산업 이쪽 연구단지가 많이 오고 카이스트 대학원이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2023년에 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양질의 일자리가 자꾸자꾸 늘어나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소역세권 개발도 역시 기차역 SRT하고 연계돼서 GTX도 연계되죠. 또 개발될 예정이고요. 또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또 지하로는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강에 아니 우리가 고속도로가 미래 상상을 해보세요. 고속도로가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적인 공원이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TX의 수혜지는 가장 수혜지는 강남입니다. 삼성동의 A노선, C노선 5죠. 수소의 A노선 지나가죠. 양재, C노선 지나갑니다. 물론 이렇게 C노선 지나가다가 청량리 내려서 무슨 여러 가지 모임도 어디 가고 그러겠지만 삼성동이 강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렇게 설명할 때 강남의 몇 분 거리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강남 굉장히 지켜볼 만한 곳이고요. 이 GTX의 역은요. 지금 동탄에도 있지만 지하 6층인데 지하 6층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를 타러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수혜를 보겠지만 또 역 사이의 교통량이죠. 하루에 얼마나 운행하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심에 사는 사람이 가장 수혜지고 상업도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더 몰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례 신사선, KTX 의정부 연자선, 위례 과천선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교통도 더 계속 좋아지고요. 다 좋아지는데 딱 하나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삼성동 18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전혀 안 받고 직접 실거주 안 해도 되고요. 뭐 전세나 월세를 줘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5억 5천은 1.5룸입니다. 그다음에 7억 9천 5백은 2룸입니다. 지금 굉장히 강남 쪽이 굉장히 고급화되어 가고 있고요. 주택이 굉장히 호텔급, 그것도 호텔도 5성급 호텔 그렇게 굉장히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그렇고요.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돼갈 것 같고 또 이 상승, 이 가격은 더 상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세는 4억 6천에서 6억 5천 5백이고요. 이거는 1.5룸 전세, 이거는 투룸 전세 이거를 플러스해서 물론 이거를 다 갖고 있지 않아도 이 전세를 활용해서 이렇게 계약서에다 그렇게 기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월세도 이쪽은 좀 높죠. 140에서 180만 원 정도 미래에 연금처럼 쓰실 수 있겠고요. 또 대출을 한 40%, 이거는 무주택일 때입니다. 투자, 활용을 하시면 실 투자금은 2억 8천에서 4억 2천, 아니요. 4억 2천 5백만 원이면 이 똘똘한 다세대 주택, 삼성동 투자 선호도 1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GTX를 비롯한 많은 기대감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투자가 가능한 크기의 주택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강남권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순력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두 개짜리 오피스텔을 찾아볼게요.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강남권 이번엔 서초구 서초동 가보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쪽을 가볼 텐데 요즘에 오피스텔의 인기가 뜨겁다는 뉴스 기사를 다들 좀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정확한 위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양재동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요즘 또 오피스텔이 주택이 많으신 분은 투자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재역을 주목해 봐야 될 게 GTX 신호선이죠. GTX 신호선 ABC 순서로 건립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신호선이 먼저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신호선이 여기 지금 하나 들어와도 지금 인더건이나 왕심지 들어온다고 집값이 한 며칠 내로 며칠 사이에 2억씩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GTXC가 바로 양재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혜지입니다. 게다가 또 위례과천선도 바로 다음 역에 또 W역세권으로 들어오고요. 여기는 트리플 역세권, 더블 역세권 양쪽으로 지하철 수혜지역이 바로 양재동입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강남은 어디든 여기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은 지하철 다 역세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게다가 위례과천선도 이쪽으로 또 여기서 들어올 예정이고 이런 지역으로 지금 여기 자꾸 생기면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 더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생활 인프라 또 중요한 게 일자리 많이 있고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 인프라까지도 바로 가까이에 끼어안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재천 있죠? 또 구룡산 있죠? 양재시민의숲도 있고 바로 또 시민의숲역 다음에는 청계산 입구역입니다. 우리가 주말에 등산 가죠. 그렇게 살기 좋고요. 병원도 가까이에 있죠. 우선 이쪽은 우리가 보면 가구 소득이 높아요. 어디든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은 쪽에 많이 몰려 있고 어느 나라는 우편번호만 보면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쪽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데 정보사부지 개발, 롯데칠성 개발,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기록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수소역세권 개발, 양재우면, RNCG 개발특구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난 지역이 강남 쪽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이쪽을 주목해 보셔야 되고 이쪽을 왜 더 주목을 하셔야 되냐. 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105층 우리나라 최고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에서 50층으로 세계동으로 바꿀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개발에 차질이 있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고층으로 계속하지 않을까 제가 예측을 하고요. 앞으로 이쪽 지역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코엑스, 종합운동장, 마이스단지죠. 이쪽으로 연계돼서 영동대로 지하도시까지 일자리가 120만, 130만이 창출되는 곳이다. 영동대로 지하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 6층까지 승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교통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다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살기가 좋고 이쪽까지도 지하도시가 더 넓게 지금은 야구장 30배인데 더 넓고 이쪽은 우리가 지상에는 광장, 강남 주민들이 편리하게 더 이용하겠죠. 2.5배다라는 서울 광장의 2.5배다 쓰기 더 활용도가 높죠. 지금 현재 강남역에서 삼성타운 바로 옆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가 이제 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다 강남에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다 있죠.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편리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서리풀터널 개통됐죠. 이쪽에 또 4차 산업 관련돼서 블록체인이라든가 빅데이터든가 이런 핵심 산업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서울 대표하는 문화예술까지도 이쪽으로 거점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예술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양재동 같은 경우 지금 RNCD 개발특구 지역에서 이렇게 예전부터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개발을 이룰 것 같습니다. GTX-C 노선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AI 산업, 로봇 산업입니다. 이쪽으로 연구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림 첨단, 물류단지가 또 이쪽으로 들어올 예정이죠. 지금 택배를 하루 이틀 기다려야 되는데 물류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최첨단입니다. 바로 2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은 더 편리해진다. 인프라는 더 편해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소역세권 개발도 또 계획이 있고요. 또 이렇게 계획이 많이 있는데 교통이 또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지하로 빠르게 교통소통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공원화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이루어지고 또 양재역이 주목할 게 바로 삼성역, 수소역, 강남의 GTX, 스웨지의 한 역입니다. 양재역이요. 굉장히 주목하고 이쪽으로 일자리가 마곡 이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연장선, 신문당선 연장선도 있죠. 또 우리가 말하는 저기 삼성까지 지금 1차적으로 지금 됐고 2차는 신사역까지 내년 5월 달에 될 예정이고요. 완공될 예정이고 위례가천선, 수소, 광주선까지도 이렇게 편리해지고 다 좋아지는데 주택, 오피스텔 가격 자꾸자꾸 오르고 있죠. 지금 강남에 웬만한 거 10평 넘는 거는 막 10억이 넘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좀 착한 거. 오피스텔 투룸이고요. 한 14평 정도.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4억 5천에서 4억 6천만 원이고 전세를 활용하시면 아주 가볍게 한 3천 5백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 3천만 원에서 보증금은 이제 바뀌죠. 그래서 110만에서 120만 원 정도 대출을 우리가 말하는 오피스텔은 60, 70%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5백, 1억 1천만 원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월세 받으면서 연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전세 활용하시는 분은 항상 플러스해서 내 돈은 이거 들어갑니다. 플러스해서 전세를 활용해서 전세자가 들어왔을 때 이거 내고 나중에 등기를 하는 겁니다. 서초구 양재동이었습니다. 전세를 활용했을 때 3천만 원대 여러분들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만나봤고요. 하반기 부동산 투자의 전략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무료 맞춤 상담 진행된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투자 전략 이사님과 1대1 무료 맞춤 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주시면 되겠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D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김치영 이사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이버, D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만나보시죠. 네이버, D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센티비,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QR코드 찍고 노란 똑방에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 바로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움드린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